Q. 그루들 안녕하세요 그루들 석영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1주년 텔비틴을 하러 왔습니다 벌써 1주년 팝니다 한답니다 출력기도 하고 18일까? 알겠어 개인 무대다 했어요 보온이 1주년 이동의 긴껏 와야되는 안무는 이겁니다 예! 서서 예쁘다! 감사합니다 예뻐요 언니 지금 1주년 팬미팅 리허설 전인데요 조금 긴장돼요 긴장돼요? 오늘 그로잉 무대를 안무 영상 말고 실제로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물론 안무 너무 예쁠텐데 무대랑 너무 예쁠텐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블룸 무대를 처음 보여드려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리허설 전이니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무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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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1주년 팬미팅을 하는 날인데요 방금 이어설을 다 마치고 왔고 진짜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무대인데 드디어 오늘 직접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얼른 빨리 팬분들 만나서 보내주셨네요 그럼 이뻐요 안녕 오늘 바쿠소쿠 점심시간에 팬분들이 생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가 너무너무 배부르게 재밌게 그룹분들이 선물 지쳐가지고 그리 덕분에 힘내서 팬미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기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과일대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용가랑 그다음에 망고랑 그다음에 무화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어 어떻게 알고 다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귤이 그래서 음 역시 귤이야 귤을 다 알아요 여러분 잘 먹을게요 우리 생각해 본 건강식으로 해주세요 맛있어요 그룹 좋아요 핸드폰 내 새로운 안경 나 먹게 산박 아니 그러니까 산박 어우 너무 좋아 야 언니 이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냅 거루랑 사로 이렇게 찾아야 돼 아 든든하지 마 블룸이랑 블룸이랑 블룸을 생각 못하고 진짜 그냥 아예 뮤즈스테인이랑 그냥 우리 노래 말고 그냥 근데 블룸이랑 블룸이랑 갑자기 우리가 막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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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관문 ctions 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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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ociaux 칸 일부 블룸 must be bo with what for still in their time 완전 초록, 초록 공개 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팬분들을 벗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떨려 엄마한테 검사받는 기분 더 잘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 내가 그 가수의 빙이 해야 돼 완벽 완벽 미션 트림 할 때 개인 노래가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는 거고 또 뭔가 혼자서 팬분들 앞에 노래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뭔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 그림을 한번 표시하는 게 너무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놨는데 정말? 아니, 다 같이 할 때 Breton 뭐, 너무 잘해놨어요 불편하셨나, queries Stay Stay 아, 앞머리 이렇게 말 Cheng의 음악 아 진짜, 너랄지 않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우리는 뿜뿜 우리는 뿜뿜 구루마는 너라고 하실 엉덩이 케빈은 항상 먹으면 거기 처음 들어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네 같이 앞도 뿜뿜 모르는 볼링 노래요 혹시? 행복하네 여기서 느려져. 짠짠! 노래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랩몬사이 이제 1년이지만 진짜 마음가타서는 100년동안도 같이 하고싶어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른 멋진 분들도 많은데 왜 나를 좋아해 제일 예뻐 제일 예뻐 너무 예뻐 이런 생각이 들려도 많았는데 행복한 경우도 할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요 감사합니다 1년 됐잖아요 생일이에요 고문소녀 맞아요 다같이 생일 노래 해줄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룹본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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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1주년 팬미팅 그룹 덕분에 멋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오늘이 그룹들도 없으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도 그룹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지만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선물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감동이고 뜻깊고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룹들도 1주년 축하합니다 제가 저희 10주년 콘서트 하기 전까지는 재생을 다시 놀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네요 우리 데뷔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때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게 잘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오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룹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답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룹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는 게 그룹 여러분들께 더 보답하는 기분인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계속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동화소녀 되겠습니다 정말 가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널 위해 널 위해 그로잉 영원히 영원히 그로잉 베이베 2 Grizzly 1 G 4 5